구한말에 급부상한 해평윤씨 집안 출신으로 고향은 충남 아산입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상해 임정에서 활동하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운행하던 차는 피아트 컨버터블이었는데 당시 전교생들 중 유일하게 자동차로 등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윤보선이 동양에서 온 왕자님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광복 후부터는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고 이승만과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면서 윤보선은 4대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실권은 국무총리였던 장면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임기 1년 만에 하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끝!